오늘 가봐 응 갔다와 세연아 너 뭐 먹고 싶어? 너 먹고 싶은 데로 가자 음 평가스 어때? 아 편히 사뜬 것도 잘못인가요 낮아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들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좀 기억했어? 아니 나도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번 타 볼 거야 너 매일 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물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no no sweet and not 정말 달콤한 걸 no no sweet and not 아까 저희 부서에서 꼭 회사 신청하셨어요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번 타 볼 거야 너 매일 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배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 어쩌면 내 맘의 반쪽을 내게 걸어보는 건데 나는 오늘도 네게 사랑할 것만 같아도 난 한 번 더 너에게 다시 데려가 볼 거야 go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번 타 볼 거야 나 우승각해서 너랑 그 점을 타입해야 해 내 맘에 매일 매일 내게 전화 걸 거야 내 맘에 매일 매일 내게 전화 걸 거야 매운 건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나도 불에 바람 조화로 좀 눌러줘 나도 너랑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 나한테 깜짝이야 내가 감사드렸어 내 맘에 민준의 선지 나니랑 더 아파 편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신경 쓰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내 연락 씌우면 안 돼, 알겠지?